마지막 곰치를 아직 못 발견해가지고 아 참 고래가 춤을 추네요 저기서 고래가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닐까? 저 꼬리로? 이쪽으로 가면 있다는 거 아닐까? 알고 보니 고래가 꼬리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니야? 없네요 요쪽은 또 끝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고 왜 잡았어? 왜 잡았어? 저 섬 들렸다가 저 섬으로 갑시다 아 깜짝이야 아 나 나온 줄 알았네 아 아유 저지 저건 아니죠 아 찾은 줄 알았네 아이 씨 아, 여기 이렇게 망망대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돌아서 저 섬으로 갈게요 가는데 또 시작선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있을만한 분위기는 아닌데요 뭐 있으면 요 사이 요 넓은 사이 요 사이에 뭐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없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반응 너무 반응 찾기 인데 살짝 놀랬다 살짝 놀랬다 살짝 놀랬다 살짝 방향 트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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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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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목표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항모는 찾았는데 곰칠을 못 찾았네요. 결국 이거 몇 시간 더 걸리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시죠? 12시 30분. 하루만 더 해볼까? 하루만? 하루하루만 더 해볼까? 이번 맵이 조금 어려웠어요. 맵이 좀 너무 흩어져있네요. 흩어져있고 다 구석에 숨어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세계도 있는거지. 뭐 이런 세계도 있는거지. 일단 가서 하룻밤 잘게요. 하룻밤 잘해볼까? 좋아요. 하루만 딱 더 탐색을 해봅시다. 하루만. 하루만. 물도 만만치 않아서 물 떨어질 때까지 하루만 해봅시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인딩 보기 전에 맵 어떻게 생겨먹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로. 진짜 열받는거같아. 열받어. 아침에는 좋고. 뭔가 발견될거같은 bgm. 이쪽에는 벽인가? 벽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아무것도 없어?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느낌이죠? 저 희정한게. 저 희정한게. 승용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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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이었네요. 이쪽 라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라인으로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외로 엎어지면 코달띠 있을수도 있어요. 제일 최악은 지나와... 만약에 못 보고 지나왔으면 진짜 최악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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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기 다 먹었니? 오 진짜 다 먹었나 봐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아 없나? 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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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저기 있습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근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이야 이게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 어디차니 이걸 lastly «Wilith» atten 연결 네가 아아 오오오오 뭐이뭐 저장? 하하 저장 야야야야 어우 아아 챙깁시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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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래요 마지막에 맵좀 확인할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너무 흔들리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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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흔들려 그러게 날씨가 안도와줬네 또 어 언젠 도와줬나 자 무기 자 무기 세팅합시다 얘가 추럴은 없었던거 같죠 거의 추럴은 거의 없으니까 자 이거 버리고 버려주고 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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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리니까 컨트롤이 안되네 어 활 한번 써볼게요 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활을 거의 쓸 수는 없겠지 어 꽉 찼다구 벌써 어 꽉 찼다구 벌써 자 됐죠 자 저장했겠다 저장 한번 더 할까 저장 한번만 더 해볼게요 어 꽉 찼다구 자 됐어 됐어 아우 날씨 진짜 아vasive 재수 도 Bible 날씨가 최악 이군요 아우 아우 괜찮아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원래 이럴수록 바닷속은 고요한거에요 야 바닷속은 왜이래 진짜 보기 드물게 또 난리네 또 이러면 활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가봅시다 시야가 너무 안좋네요 뭐가 퀵하고 지나간데 지금 어디있나요 한 대 어 뭐야 우와 우와 딸피 두박만에 딸피 됐어요 어디야 근데 지금 어우 어디있는거야 아 저기있군요 일단 배지가 않아 아 뭐야 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막 공격을 해 아 자 날씨가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도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제 한 대만 죽을거 같아요 지금 완전 딸피 스치면 죽어 스치면 죽어 piece tide 앞뒤로 앞뒤로 앞사박에 앞뒤로 앞사박에 아이돌 앞뒤로 앞사박에 거의 맞은거 같은데? 무모했네요 재도전 너무 센데? 처음에 조금 이따가 갈까? 날씨가 너무 그렇네 일단 호흡 호흡으로 하나 볼게요 일단 조금 버텨봅시다 조금만 있어볼게요 그리고 활 이거 못써 내 생각엔 활 못써 이거 활 못써요 아 잠깐만 조명탄 여기다 쏴보자 어때요 조명탄 쏴보기 조명탄을 좀 쏴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조명탄 쏴보고 자 무기 이거 뺄게요 못써 이거 못써 활 못써 활 못써 이거 됐죠? 일단 좋은 창이 몇개 없어요 일단 요걸로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 돼 한대 한대 일단 한대 일단 한대 조명탄 효과 있어 조명탄 효과 있어 밝아요 일단 안들어갑니다 데미지 안들어가요 아 그래도 여전히 안보이는구나 어디있는거야 오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쳐 깜짝이야 어딨니? 헛빵 나렸군요 이리 와봐 유리컴 다 어디있는거죠? 오우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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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땜목에서 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 걸린 것 같다 얘?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갔나요? 이거 조명탄 괜찮네 조명조명 맞는줄 알았어 꼬리치기? 와 진짜 헤딩하는줄 알았네 어디있나? 아 여기여기 그러게요 자 보인다 보인다 아 해가 지고 있어요 또 해필 좌우로 왔다와따 와리와리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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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명탄 또 없나? 달 뜨네 미치겄네 조명탄 없네 아니 깜깜해지면 안되지 하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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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이기야 하필필필 하필필필 하필필 하필필 완전 깜깜해졌어 어 오? 어디있는거야? 어딨는거야? 모르긴 몰라도 한번 점프했죠 얘가? 아예 안보여 아침까지 이렇게 버티자구? 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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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로 던졌는데 맞췄어 가미로 던졌어 가미로 던졌는데 맞췄어 가미로 또 맞췄어 또 맞췄어 자 이 아래 있단 말이지 지금 가미로 던져야 돼 가미로 던져야 돼 가미로 던져야 돼 가미로 던져야 돼 혹시 조명탄 혹시 있나 조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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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명탄 있어요 다행히도 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겠지 하나도 없냐 이게 소명탄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냐 도망탑 하다 하나도 없냐 사나도 없냐 오로지 가무룩 고여 저 어딨을까요? 아 빨리 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조명탄 다르면 끝나요 조명탄 조명탄이 달면 끝나요 오로지 가무룩 조명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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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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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야.. 우여곡절 끝에 잡았긴 잡았네요 야.. 힘들다.. 힘들어.. 하.. 잘됐고 이제 돌아갑시다 네.. 좋아요 아.. 힘들었다.. 하하하하 오로지 감으로 그냥 맘이 편하네요 좀 늦긴 했지만 엔딩을 봅시다 그게 낫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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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행히 그 조명탄이 원래 바다에서 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전암 꼭대기가 땅 판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장도 되고 거기서 저장도 되고 이제 거기서 조명탄을 쏘면 거기서 오래간다는거지 조명탄이 그 덕분에 좀 했네요 자 축포 쏴주고 곡사포 곡사포 좀 쏴주고 그쵸 도장축포 좀 쏴주고 야 이걸 또 마무리하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난이도 최고였어 활도 쏴버려야죠 물 없고 다른건 다 필요없네요 아이고 뭐이뭐이뭐 야야 잠깐만 어딜 가니 어딜 가니 항모 찾았는데 이름 안되는데 지금 방향 헷갈리면 안돼요 지금 방향 헷갈리면 안돼 이제 왼쪽에다가 벽을 들고 갈게요 네 오른쪽에다 벽을 쥐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방향 각도 잘 맞추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왼쪽에 벽 두고 쭉 가면은 아마 뭐 걸리거나 뭐 그런건 없을거에요 무난할 것 같아요 쭉 올라와 볼게요 한번 해볼까 자 창 창이 남은게 있나 창이 남은게 저 하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쵸 진짜 딱 하나 남았네 해봅시다 한번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방향을 вой성 다 인간을 하utch 안 보여지는다 어디 간지 안 보이네요 쭉 올라갑시다 방향을 내가 방향이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방향이 중요한데 사운드로 하고 방향 다 잃어버렸어 지금 다음에는 임팩티드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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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말고... 아 저기 또 있군요 한숨 자고 할까? 왜 이렇게 배가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배가 유독 흔들거리네요 아 저 고기 없다 먹을 거 아예 없어요 참아 참아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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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겄네 진짜 멀어집시다 반대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오른쪽 타고 내려왔으니까 왼쪽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오른쪽 타고 벽 타고 내려왔잖아요 왼쪽 벽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왼쪽 벽까지 가볼게요 일단 왼쪽은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은 이 자세히 난장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불길하다 불길하다 이거 불길한데? 여러분 나침반은 위대한 발매품 이에요 나침반이 생겨서 진짜 항해가 가능해진다는 거를 몸소 느꼈습니다 몸소 느꼈어요 아침반이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해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아까 조명탄 여유가 있어가지고 딱 하나 여유부가 두 개 두 개 있었죠 덕분에 힘겹게 진짜 잡긴 잡았네 많이 못 잡았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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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자 그냥 쭉 갑시다. 내가 만든 이정표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도 참 외롭네요 노래도 외로운 노래 날 셌어 5시야 물 빼채웁시다 이럴 때 탐색하면 좋죠 아주 그냥 여명의 눈동자가 떠오르네요 더이상은 뭐 할거 없죠 항모만 딱 보이면 되니깐 혹시 내가 지었던게 있나 아직은 안보이네요 요쪽이 벽면 같애 요 벽 타고 이제 올라갈게요 아 명작은 원래 오래가는거에요 일단 항모가 굉장히 구석이 있다는것은 맞는거같애 이번에 다 보스가 다 뭐라 오징어 빼놓고 다 웬만하면 다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라 갈 끝에 가서 엔딩 직전에 지도 한번 봅시다 아 네 이발 너무 짧게 했죠 이번에 이발하신 분이 되게 학생이었다 배우신 학생이었나봐 나이는 꽤 많으셨는데 아쉬워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시원하게 깎았어요 월요일인데 오늘 힘든 날인 월요일이 참 힘든 날인데 와주셔서 방송도 봐주시고 감사하네요 절 젊 아 근데 원래 좀 젊어보인 사람들이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어느 날 나이 길을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아주 훅 가거든요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맞추신 게 어딥니까 뭐야 응? 응? 나 지금 뭐 한 거야? 한 바퀴 돌았어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훅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 노하니 폭풍을 안 봐 그런가요? 너무 뼈 때리는 말 아닌가 특히 동안이신 여성분들 있잖아요 진짜 한 40 중반까지 진짜 막 앳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할머니 그냥 중간에 없어 할머니 그냥 딱 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알아보면 좋은 거겠죠? 알았다 내가 만들었던 구조들이 안 보이네 이 방향이 맞는 거 같아 어젯밤에 괜히 방향도 모르는데 괜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 어르신때랑 비슷하시다고요? 어르신때랑 비슷하시다고요? doct Fazio 틀린 surf mart 시작 많이 아 놈이 뺀다 크림 연예인들은 엄청 관리하지 않을까 연예인은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의 피부과에 사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동안 유지해야지 야 끄다 크랐다 배고파요 크랐어요 배고파요 야자 좀 닦읍시다 음 그러니까 따른거면 됐고 그냥 코코넛이나 많이 따갈게요 뭐 지금 와서 뭘 또 하긴 좀 그러니까 코코넛이나 따갑시다 야 감자 있나 혹시 감자 배고프니까 하나 먹어주고 이것도 먹고 배고프면 다 먹는거지 뭐 갑자기 감자튀김 야자수 이렇게 높아 이것들 기분 안좋죠 간만에 왔는데 낮은 애들이 없네 다 높아요 애들이 감자 없나 진짜 감자 없나 진짜 아 오오오오오hini 어디갔어? 이뼈였구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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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흑... 크흑... 목이 메이는군요 으 으 으 으 자, 네 jeżeli 다시 에 악, 정말 으 으 으 구우라는 것인가 구우라는 게 신가요, 이거는? 으 으 안꺼도 될 법한데 그냥 가도 되겠죠? 가다가 먹읍시다 아이씨 걸렸네 지대로 걸렸네요 왜왜왜 아이참 돌고 뒤로 가지 뭐 하하하 돌아주면 되죠 이렇게 자 왼쪽이 벽이니까 좋아 내가 온 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어 몇시야? 아 큰일났다 하하하하 내일 이럴 시간이야 내일 2시 되겠는데 자면은 하늘 참 좋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 시간이 꽤 걸리겠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항모 못찾고 끝보는거 아냐 결국에 못찾고 불안한데? 살짝 불안해요 가능하면 오늘 끝내고 싶긴 한데... ... 왠지 저 섬이 아깝다. 아까 내가 뭐 그 정비했던 섬 같애 왠지 저 섬이 느낌이 오는데 뭔가 느낌이 와 저 섬 아 하늘이 참 좋네요 오늘 하늘이 진짜 이르더라 오늘 하늘을 자 점심에 잠깐 나왔는데 와 진짜 이게 새파라크더라구요 하늘이 어디 놀러오고 싶더라 느낌은 언제나 구름 참 이쁘네요 하하하하 구름 참 이쁘네 벌써 하루가 다 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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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최애 가 왼쪽 외곽 손님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자! 보인다!x4 보인다!!! x4 보인더 AirPods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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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b 다 했죠? 물 됐고 고기 됐고 물, 고기, 기름 됐고 됐어. 끝이야. 여러분 끝이야. 끝이야. 야, 이걸 또 엔딩 보네. 엔딩 보기 전에 저장하고 우리 진짜 지도 한번 보자고. 지도 한번 봅시다. 야, 고래 길막지 마라. 고래 길막하지 마라,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뒤집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나 지금 고래 아래로 지나간 것 같아. 아, 그러게요. 결국에 또 엔딩을 보네. 아, 이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벌써 오늘 다섯, 아,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릴까. 다섯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 미리 끄네. 저장해야 되니까. 고래 잡아, 고래 잡아. 고래 놈퉁어. 고래놈. 고래놈. 고래 녀석. 쫄아꾼. 쪼락꾼. 제 생각에는 오징어 빼놓고 다 구석에 있었어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아마 왼쪽 서북쪽에 항모가 있고 서북쪽에 항모가 있고 예상 지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실제 지도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하고 예상 지도 한번 그린판에서 예상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대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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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랜드 딥 한번 지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실제로 느낌상 한번 그려보고 실제 지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재밌겠는데요 이거? 일단 가서 저장 한번 할게요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자, 됐어요 저장을 한번 합시다 저장 한번 하고 잠깐 멈추고 우리 예상지도 한번 그려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자, 그림판 한번 일단 다른 것보다 뭘 여는게 나을까? 그림판을 열어야 되나? 새로 만들기에서 잠깐만 디스플레이 캡쳐를 한번 할게요 자, 보이죠? 자, 제 예상 여기 항모 여기 항모 그리고 여기 그거 그 뭐죠? 지금 방금 잡은 거? 방금 잡은 거 이게 항모 여기에 곰치 그리고 여기에 상어 여기 여기 쯤에 이쯤에 오징어 이 정도 느낌 아닐까? 맵은 한 이렇게 이 정도? 아이고 맵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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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치면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고 섬들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런 느낌 요런 정도 느낌 인 것 같은데 모르지? 한번 봅시다 진짜로 저장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 왜 안 보이지? 아, 보이시죠? 저, 잠깐만 저장 한번 하고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가서 맵 한번 볼게요 저장 워낙 네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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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모는 역시 구석이고 이게 그거겠죠? 지금 방금 잡은거? 그리고 여기 오징어 같고 여기 상어네요 그죠? 나는 이 아래는 나는 없다고 생각했나봐 아니면 내 시작섬이 아마 이쯤이었을거야 이쯤이나 이쯤에서 이쯤에서 엄청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잖아 아마 이쯤에서 시작을 한거 같아 진짜 나중에 올라와서 오징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헤매다가 상어 잡고 막 여기서 헤매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아무도 없냐 이거 이미 심했다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있을 수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다가 결국에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걸 잡았죠 또 자라서 이렇게 잡고 아 참 힘들었네요 하하하하하하 야 지노가 좀 골 때렸네 하하하하 그러겠네요 아니 처음 시작이 저 아래쪽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보스 처음 잡을 때까지 열몇시간 걸렸어 어딘지 모르니까 야 끔찍하네요 저렇게 막 극과 극으로 있으면 더 힘들지 좀 몰려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헷갈리게 중간에 빈대가 엄청 많았네 저렇게 막 빈대 있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건너편이 아니 없는 걸로 생각해서 안 가게 되거든 또 또 자 가서 마무리 합시다 아니요 뭐 포함해야죠 뭐 이미 다 끝났는데요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아 맞아요 랜드물 룸이죠 아 또 침살에 걸렸어요 아 좀 골 때렸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하하하 자 ... 자 자자 한 번 하고 아니 난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별거 없군요 자 이번 시즌도 마무리가 되네요 아 근데 역대급 어려웠다 나침반 안 보는 건 진짜 페널티가 심했어 엔딩이야 뭐 많이 봤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하지 마세요 진짜 나침반 없는 건 지옥이야 지옥 헤매는 시간이 한 두세 배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쪽은 뭐하는 사람이 궁금하긴 합니다 자 아니 안올린 것도 있어요 아주 처음 맨 처음 한건 아예 안올렸지 그때는 잘 못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건 이번 편으로 아마 네 편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2회 차는 모르니까 잘 못하잖아 그걸 올리진 않았지 올렸다가 지웠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잠깐 잠깐씩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뭐지 노졌는 거 몰라서 어떻게 가는 거냐고 그만큼 하하하하 그래, 안한걸로 칩시다. 그럼 4번, 4번 엔딩 몽골루.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